안녕하십니까? 지인스킹 수학입니다. 돌리기는 이제 돌리면 되는거야.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지? 네. 이렇게 나오고 있지? 네. 180도 돌렸으니까. 반대쪽은. 조금만 그러지 모르겠지? 네. 후.. 가지.. 서재하니 정말 조긍.. 어떻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또는 왜 이렇게 해. 또는 왜 이렇게 해. 또 같이 치는 거니까. 또 같이 나오겠지? 응. 너희 어디서 하는 얘기야? 예. 네 왼쪽 방향이 없어집니다 왼쪽 방향이 없어집니다 왼쪽 방향이 없어져 있어요